언니 가자! 노동인! 자 이 친구는 캐니포니아에서 온 원영이예요 왓! 원영 한국에서 태어난 원영이예요 원영이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어제 귀국했단 말이야 언니 나 발레하다가 왔단 말이예요 에잇! 원영씨는 발레를 배우셨고요 한 번 드실래요? 네 이 친구는 발레를 배우셨고요 네 언니 배우실 중에 원영씨 와... 으아... 잠시만요 아... 아... 네 이게 제 그거예요 트레드마크 아... 뽀뽀를 마지막에 꾹 날리는 게 트레드마크예요 알겠습니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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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레할때 마지막에 꾹꾹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컴키트를 나뉜 날에는 꼭 정수가 좀 나가지고 어떻게 제 능력에 빠지신 걸까요? 멤버들의 흐름이 있는 동성 노 노 노 노 오 오 Kabul 오 오 오 u 네 할래랭 후 rium fusion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